너무 이렇게 부수한 된장찌개 고글보글 뚫듯이 그렇게 노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. 그렇지요? 안 부른가봐. 저기 없는 이유서. 박수 안 쳐주셔. 네, 감사합니다. 다시 한 번 실무 드실게 박수 한 번 흥겨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황교 작곡가와 함께하는 제47회 트럼프 가요 대화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 다음 가수를 모시겠습니다. 이분도 이렇게 중요한 원칙 신사분이세요. 나오실 때 오빠 소리 나올 정도 너무 얼굴이 잘생기셔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언니들 여기 앞에 오신 분들이 눈 뜨게 뜨셔야 될 것 같아요. 가수 박혜정 씨를 모시겠습니다. 파이팅업 하늘 눈물 빌려드리겠습니다. 박수 한 번 드리겠습니다. 노래 전 댄스 다시는 접시에 사랑이 지금 없다고 이 사랑 내 맘에 도둑하시던 이 사랑의 영원톡은 완전합니다 이 사랑의 영원톡은 내 맘에 도둑하시던 이 사랑의 영원톡의 영원톡은 오릉 이 사랑의 영원톡은 너의 영원톡은 이미만 내 맘에 도둑하시다고 이 시율로 그리스도 그리오 이 통신을 놓고 있다던 나의 유대사람 울려라니 마스웨어 아키데덮지 모사용 못 주면 좋아요 못 듣다면되나요 내가 너도 사랑했나봐 겨울 여행을 쓰면 더 멀어치단 사랑 겨울 여행사람 운자가리 마세요 낙지 될 것이지 못하나요 I feel feeling well with me I feel feeling well with me I smile 안녕하세요 춤 좋은지 마세요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공수하다던 편곡 올해는 더욱더 흑끼픈 행사가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십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노래해 주십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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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만간 내 가슴 품에 조약돔을 흐러내려 당신이 흔들어도 사랑의 종약을 아멘 외로운 내 가슴에 소량돈을 던져놓고 봄체만쇠 뿐아나서는 얄빙울 수 없어 비록 견뎌만이 부르고 떠나가봐야 돼 사망자 한 대가슴에 조양돈을 던져 어머나 선생님의 사랑 that we are 어머나 선생님이 부르는 것 사회적이야 어머나 선생님의 사랑 that we are 사랑 that we are 아멘